어린 시절 무서워하던 쌀이 이 나무 회초리 엄마의 그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뭐가 됐을까 세월은 글만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 나는 아직도 엄마 앞에선 아홉살 난 어린아이인데 이젠 내가 아무리 잘 못살아도 때려줄 사랑이 없어요 엄마 엄마 그 옛날처럼 회초리 한 대 맞고 싶어요 아홉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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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시절 그토록 무서워하던 쌀이 이 나무 회초리 엄마의 그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뭐가 됐을까 세월은 흘러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산에 넘어오니 나는 아직도 엄마 앞에선 아홉 살 난 어린아이인데 이젠 내가 아무리 잘 못살아도 때려줄 사랑이 없어요 엄마 엄마 그 옛날처럼 회초리 한 대에 맞고 싶어요 회초리 한 대에 맞고 싶어요 오오오오오오 아멘